토끼는 우리 문화에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시비지신 중 넷째 지지인 묘로서 토끼는 해가 떠오르는 정동방향과 해가 뜨는 시각인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수군가에서는 위기의 상황을 끼로써 벗어나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호랑이를 불려주는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에서는 권력에 대항하는 용감함과 영민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토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 중 부부애를 나타내는 여러 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특징에 우리 조상들은 부부애, 가족의 화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토끼는 다양한 유물 속에서 두 마리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두 마리 토끼가 복주머니를 맞잡고 있는 화반이 있는데요. 화반은 주심포 형식 건물에서 포와 포 사이에 놓는 보조물을 말합니다. 긴 귀와 시오자로 갈라진 잎, 동그란 눈과 짧은 꼬리,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 등 토끼의 생태적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짧은 앞다리를 이용해서 복주머니를 꽉 붙잡고 있는 두 마리 토끼에서 복을 함께 나누며 가정을 일구는 부부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혼수품 중 하나인 다듬이돌에서도 개문년이라는 글자와 대표적인 길상무늬인 수복자와 함께 토끼 두 마리가 마주보는 형태로 새겨져 있는데요. 개문년의 수집가는 딸이 항상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의 형태가 우리 문화에서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길상무늬를 표현한 화조영모도 등 민화에서도 두 마리 토끼는 자주 등장합니다. 토끼 두 마리가 정답게 그려진 그림은 쌍토도라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무관이자 화가인 채용신의 화조영모도 10호 병풍 중 토끼가 그려져 있는 쌍토도를 보면 푸른색 그암석에 붉게 핀 모란꽃 아래 두 마리 토끼가 다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부애를 상징하는 쌍토의 부기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과 장수를 상징하는 대석을 함께 그려 넣어서 부부의 부기와 장수 등 길상 의미를 풍부하게 넣은 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의 기쁨을 상징하는 참새도 함께 그려 넣어서 부부 화합의 기쁨, 부부의 백년해로의 기쁨 등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이 또 다른 화조도에서도 쌍토도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괴석 위에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있고 그 아래 두 마리 토끼가 그려져 있는데요. 석류는 삼다 식물 무늬 중 하나로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 무늬입니다. 부부애를 상징하는 쌍토의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까지 함께 그려 넣어서 가족의 번창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제비까지 그려 넣어 자손의 잉태라는 기쁜 소식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조도와 화조영모도는 좋은 의미를 담은 무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길상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토끼의 색깔입니다. 미나에서 토끼는 하얀 털에 빨간 눈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한반도에 주로 서식하던 토끼는 매토끼로 회색기나 갈색 털과 까만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흰색 털의 토끼는 색소결핍증이거나 20세기 전반에 수입된 외래종입니다. 아마도 가끔 보이는 흰색 토끼가 조상들의 눈에는 퍽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서는 산림경제에 토끼는 1천년을 사는데 500년이 되면 털이 희게 변한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흰 토끼의 장수의 의미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바라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두 마리 형태의 토끼 관련 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